2021년 11월 생입니다. 11월 생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들 잘하는 분 해주세요. 우리 아기가 이제 11월 생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돌이 막 지났고요. 또 우리 와이프를 닮아가지고 너무 예쁩니다. 같이 데리고 나가면은 딸이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. 그때마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겼고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은 너무 사랑스러운.